007 대작전입니다. 007 대작전! 뭐 어디 있다는 거야? 대형! 대형! 뭐야? 뭐야? 참 참 참! 빠이빠이! 찌! 두 장 간신히 모았는데 두 장 뺏어 오라는데요? 와 진영! 이게 너무 짜증나! 이게 뭐야? 야 진피장 빨라! 진영 갚아! 선생님! 진영 갚으라고! 참 참 참! 야 너 왜 이렇게 좋아? 카니커는 J.O. 그리고 R.O. 야 여기 품절아! 스파트 데스의 차이는 6개입니다. 응? 뭐야? 이 사람들! 대박이다! 야 J.O. 대박이다! 야 J.O. 자 사진 같습니다. 얘들아. 다들 연기가 많이 늘었네. 바로 뒤로 갑니다. 야 카메라 같이 가! 카메라 같이 가 J.O. 여러분! 아니 그렇게 무대 풀어 가면 뭐가 됩니까? 네? 정우신! 정우신! 일로 오세요! 나야 문제! 왜 요거 두고 가지? 정우신! 정우신 이거 왜 두고 가지? 정우신 이거 왜 딴어리고 가지? 아이! 잘 탔네! 잘 캐! 잘 캐! 잘 캐! 일로 가야지! 나 찾았다! 나 찾았다! 빨리 많이 찾아야 하는데? 노란색 칸! 노란색 칸 하나만 찾으면 돼!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칸 하나만 찾았다! 노란색 칸 하나만 찾았다! 아까 보니까 소화기만 찾아봐도 본전 하는 거 같던데 아니야 지금 이거는 바보 짓이야 이렇게 가다가는 다 뺏기고 말 거야 아 찾았어? 네? 네? 찾고 있어요 다들 노브들 하시다! 진영! 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 제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휴! 네? 잠깐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 했어! 등잔 밑이 어둡다 했어! 등잔 밑이 어둡다 했어! 등잔 밑이 어둡다 했어! 안 오도 없구만 등잔 밑이면 밝았다! 아이고, 꺼내기 힘들게 났어. 진영, 아이고, 벌써 몇 개를 주신 거야, 이 형. 벌써 3개나 찾았지, 인마. 내가 본 것만 몇 개야, 지금, 이 형. 복덩이네. 아, 색다른 카드를 찾고 싶은데 그런 게 없네. 무조건 노란색 카드. 노란 카드만 찾으면 돼. 스타크드, 스타크드, 스타크드만 찾자. 와, 안 보여, 안 보여. 당황하면 돼, 당황하면 안 돼. 벌써부터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말고? 정우 씨, 많이 찾았어요? 아니, 난 오로지 스타크드만 찾겠다.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진짜. 진짜. 아, 진짜 없다고? 100개를 뿌렸다는데. 진짜 없는데? 빠른 선택한다. 오, 내려갈 뻔했다. 시작부터 내장.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어도, 안전을 항상 유의하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당황했습니다. 다치면 안 돼요. 아프면 손해고. 아버님한테. 와, 눈앞에 있다, 저거. 눈앞에 있어요. 겁나 많이 찾았습니다. 와, 몇 장 찾았는지 모르겠다. 기뻐, 기뻐. 오케이, 게임, 게임, 게임. 게임이 찾았어, 게임이. 오케이, 찾았습니다. 간다. 저에게 엄청난 카드를 맞춰. 자, 갑시다. 참참참 할게요. 오케이. 참참참. 오케이. 아, 이거 카드를 많이 소지하지 말까? 맡겨둘까? 193만 하자. 아, 지금 내가 많다는 이미지가 센데.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려 알겠습니다. 오, 계이 형 몇 개를 찾으셨나? 어허, 많이 찾으셨나 봐. 아니, 진짜 안 보여. 쉿. 시이. 칼을 기가 막히게 쳐서. 아이, 감사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영상이야? ㅋㅋ 이번NE즙입니다. 이번할냐? 이번할냐? 아 아 아 언제쯤이면 결칙을 안하게 될까요 아 아 아 아 아, 그렇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기 있다 땡큐 오케이 오케이 이런데 있지 않을까? 여기 진짜 이 스태프분들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 봐봐, 이런데 야, 이 바닥이 또 숨길 생각을 하냐 우와, 대박이다 아브라이 오, 소름돋아 심지어 하나 못 찾았어 와, 그게 또 대박이야 와, 이거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 없네 나 한 장 찾았어, 한 장 아, 저 스타 카드 어딨냐 나 노란 색깔 카드만 진짜 찾으면 되는데 노란 색깔 카드 좀 찾는 사람 있어요? 노란색깔 카드만 찾아온다 20만원 20만원 여기도 싹 누가 훑었네 훑었어 훑었어 나이스 태현아 나 하나 찾았다 하나 찾았다 이쪽 내 거다 이쪽에 있는 건 다 내 거다 진짜 없다고? 너무 서운하다 못해 불꽃 안 해 파티였네 아 이제 없는데? 뭐야 없는.. 다 가져갔나?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 영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방송 쪽으로 다가가야 해요 카메라가 왜 여기 있겠어? 파이 저거 있지 저거 있지 노란색 카드 세종변과 부용카드 방구의 시키는 별 카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별 카드? 별 카드가 이런거죠 나 이걸 일부러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아니 카드가 없어 아 저 형 연기 쩔한데 야 그거 끝나고 작업해야 하거든요 작업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 이 체력으로 이거 좀 쪄주실래요? 야 여기다 숨겨놓냐 진짜 이게 잘 훑어야 해 띄웅 띄웅 야 자 여기도 애들이 잘 안 봤네 게임에는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애들 눈에 안 띌 수 있을까? 자 첫번째 게임 똥 게임입니다 모나코 모나코? 아 모나코 찐 참참참 청춘 어 야야야야 아 제발 진짜 왜이러세요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사용할게요 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 왜이러세요 사용할까요? 사용할게요 쉽구나 나이스 와 자 130번 쌍 띠귿 기역 쌍 띠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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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네 와 이게 뭐가 있어 그러면 쌍 띠귿 기역이 네? 떡국 자 도전 빨리 다 여기 숨으세요 다 여기 숨으세요 자 쉿 어 쉿 가세요 가겠습니다 한민정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그 지그 돌진 어 잠깐만 가위바위보 묵 묵 묵 쥐 아니 잠시만 이렇게 하지 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한 번만 마세요 네 묵 찌 묵 찌 빠 찌 찌 빠 빠 찌 어? 좋은데 묵 멋있어 아 아 아 아 게임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 카드 한 장 찾아가지고 뭐 한 장이야 몇 번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왔어요 형 어디서 어디서 창고 수고하셨습니다 하 하 진짜 이 형 진짜 이 형 이제 또 게임하러 간다 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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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닭을 찾아야 돼 자 감사하게 찾았거든요 하 자 이거 다 쓰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풀어나가보죠 우리 흰자 어떻게 맞겠습니까? 네 피읍 이응 파업 빠 빠 오케이 묵제 퍽퍽이 하고 있었는데 참 참 이거 솔직히 어떤 걸 해도 제가 이겼어요 네 인정 와 진짜 논리도 반박할 수 없었지 까막 묵 빠 빠 오케이 끌고 오세요 참 오케이 당하지 않습니다 절단감 네 안 흰 팥 찐빵 와 진짜 너무하다 이런 거 골랐어요 이거 안 팥 찐빵 안 흰 좋다 내 목표는 하나 노란색깔 카드를 찾는 것이다 핑크핑크 피측 없나? 피측 안 나도 없나? 왜 안 보이지? 왜 안 보이지? 이대로 말이 모아 놓고 웃음을 웃음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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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읍 니흠 국민적은 게임입니다 ** 피읍 니흠 표어 참 참 참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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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씨를 찾았어 닭씨가 나랑 잘 맞았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닭씨를 찾았는데 취밥 게임 할게요 가위바위보 참 참 참 표고 고치찜 표고 고치찜 표고 고치찜 표고 고치찜 체코의 수도는? 아 체코의 사람 체코?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마지막 이걸로 하셔야 하는거죠 가위바위보 빡 카메라가 솔직히 안되어있네요 저기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 왜 여기에 카메라가 있을까 왜 왜 카드가 있으니까 왜 여기 동그룹이 카메라가 여기 있지? 여기 없다고? 여기 동그룹이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위치와 카드의 위치는 전혀 열개입니다 카메라 위치와 카드의 위치는 나노 게임 시간은 10분 나노 게임 시간은 10분 나노 게임 시간은 10분 10분입니다 게임은 10분 게임은 10분 미리 게임하기 잘했다 선생님 한판 하시죠 나도 한번 게임 해볼까? 그냥 긴리적으로 게임 하겠습니다 ㄱ Erm ㅂ ㅇ ㄴ col ЕН 제읍이 변수래요 네란색깔 카드 숨어서야 돼 숨어서 은표 카드를 8번에 쓸게요 0입니다 16번 2개 2개 그리고 이거 빨리 102번 네 제법 부탁드릴게요 좀 조용히 얘기해주세요 양밟고 참 참 참 개샬 삭수핀 개샬 삭수핀 개샬 삭수핀 개샬 삭수핀 개샬 삭수핀 왜 개샬 진짜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같이 뛰어다녀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공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부리기 여유부리기 스트레칭 10분 남았다 1시간 등장 밑이 어둡다 등장 밑이 어둡다 오케 모두 중간에 점검 드레칭 빨리 끝나라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중간에 점검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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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 10분 남았다네. 난 나의 믿어. 나는 내 점수로 간다. 안돼. 안돼. 중간 점검 있어? 꼬바 게임 끝났어. 아 그래요?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이런. 방금 나도 잘못 나왔습니다. 잘못 나갔네. 뭐야. 그러니까. 어? 잘못 왔다고? 뭐야. 잘못한 게 뭐야. 이야! 아. 오늘 기분 나쁘게 노란색이나 은색 카드 이런 데 숨겨놨으면 진짜 기분 나쁘다고. 아마 아무래도 승리는 뭐 제 것인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어? 저 그 게임 진행자님? 야 여기. 뭐야. 내가 겨우. 세상. 형 겨우 두자. 나 참. 오케이. 현민정 게임입니다. 현민정. 쌍 비읍 디귿. 뭐라고요? 쌍 비읍 디귿? 꼬득. 신난다. 지금 나 이거까지 못 받으면서 참. 참 참 참 게임입니다. 참 참 참. 감사합니다. 형 이겨라. 네. 제가. 제가 세정만 했을 리가 없는데. 수도 게임입니다. 아 그래. 수도야 자꾸. 왜 게임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게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게임 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봄 벚꽃 놀이. 아니 게임. 봄 벚꽃 놀이 봄 벚꽃 놀이. 아 게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아니 게임 해주는 사람이 없어. 발발 벚꽃. 아이 무게 무게 뭐요 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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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수도 게임 하겠어. PGS 또는. PGS 또는. 자. 참 참. 땡. 짝바를 되게 좋아하시네. 친구들 오기 전에 셀카나 좀 찍고 있을까. 또 우리. 아미러분들한테. 내 사진 보내드려야지. 네. 왜 지민이 뭐해 여기서. 지민이 뭐해. 포기했어. 응. 게임 끝났잖아요. 형 뭐해요. 게임 안 끝났어. 어차피 우승은 박지민. 내가 닥. 내가 닥. 내가 얼마나 졌는지 알아요. 자기가 안 되겠다. 여보.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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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오케이. 더 이상 난 최선을 다했다. 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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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기잖아. 8층 에스컬레이드. 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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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아 됐어. 아니야 재엽. 야. 너 큰일 날 거야 진짜로. 야 우회해. 아 재엽 진짜 우회한다 진짜로. 날씨. 태엽아 빨간 펄 찾았니? 네? 빨간 펄 찾았니? 아 근데 솔직히 난 필요 없어요. 형이 100% 1등이야. 이거 나눠줄게. 네? 나 열석이야. 진짜요? 어. 그러니까 쓰지 말고 나랑 반팅하자. 재엽. 형이 너에게 기회를 준다니까 재엽. 들어봐. 우리 둘 밖에 없지? 네.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있다고? 있어. 너 어차피 쓰면 너 꼴등 아니잖아. 너 꼴등 아니지. 너 많이 먹었지? 꼴등은 아니네. 그래. 그럼 나한테 먹어. 내가 정확히 반납해줄게. 다 걸고. 조금만 고민해볼게요. 내가 형한테 카드 다 주라고?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물을 꼴찌 가는 걸로 하면 돼. 아니 저거 뭔 말이야 저거야. 잠깐만 잠깐만. 게임 시작해. 야야야야야야. 야 게임 안 해도 된다니까. 시간이 없어져요. 야야야야. 일단 다 써볼게. 안 할거야? 아 안 해 안 해. 망했다. 이게 8층 에스컬레이드 근처 빨간별을 찾아서 역전하자. 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나 게임 했거든요. 응. 4번 맞았대. 4번? 4개 다 맞았다고? 아니. 나 아까 호랭이 씨 만나가지고 6판 다 졌어. 다 쓰고 4판 맞았다고. 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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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왜요? 빨간 카드 찾았어? 자. 내가 너한테 내 하트를 다 줄게. 네. 그리고 나랑 돈을 반등하는 게 어때? 형 몇 개 있는데요? 형 빨간별 카드. 빨간별 카드 있는 점 보여줘야지. 어때? 돈, 돈 반. 잠시만. 어떻게 하라고? 형이 너한테 하트를 다 줄게. 네. 하트가 빵 끼인 사람의 이인으로 내가 룰을 바꾸는 거야. 야. 아. 조용 씨. 와. 1등이다.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무게 무게 빠. 빠이 빠이 찌. 찌찌 무. 무게 무게 찌. 무 무 빠. 빠 빠 찌. 찌찌 무. 무 무 무. 오케이. 아 재이 워. 아 재이 워. 아 재이 워. 아 재이 워. 끝나는 거 아니야? 잠깐. 이거 바꾸고 줘야지. 아 재이 워. 아 재이 워. 아 재이 워. 자 가자. 자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죠. 끝났습니다. 왜왜왜왜왜. 무슨 일이야. 게임 끝났어요. 자, 우리 이 카메라로 나와서 이 모양으로 가짜 누가 1등일 것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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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갈게요 호비 형이 마지막에 막판 스포츠를 달리고 있었는데 와, 이름만 받으면 제이홉이야 그러니까, 광대가 제이홉이야 제이홉이야 와, 어떻게 저렇게 티 나게 말하지? 이런 게임 보통 누가 1등하지? 저는 가면 아, 이거 모르는 거다 진짜 이거 봐, 이거 내 봤을 때 RM이야 와, 얘 진짜 영위하다 똑똑하네 우와, 진짜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되냐? 어차피 우승은 제이홉 아이가? 어차피 우승은 제이홉? 야, 아까 6개였어 여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닭시를 찾아와서 떠났어야 했는데 닭시가 안 보이더라고 야, 쟨 왜 가린 거야? 야, 활이 터져나 봐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각자 생각은 얘기해? 근데 이제 결정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제이홉이네 제이홉이 1위를 하면 혼자 다 독식을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러네 모르는 척하고 안 했네 나 급했어, 나는 진짜 급했다니까 여러분 형 솔직히 여유롭죠 저도 막판에 썼어요, 카드 개인적으로 일단 저랑 호의 의심받으니까 저는 일단 딱 두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4장은 저였어요 제이홉이 6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카드를 안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쪽에, 저쪽에 카드 안 쓰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정도 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봤어, 트윙이 계속 졌어 형, 형도 한번 얘기하시죠 솔직하게 말할게요 처음에 6장이 저한테 있긴 했어요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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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탈로나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6장이라고 6장이 있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6장으로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서 이렇게 신문전을 쓰죠? 그러면 남준인 거 몇 장이래요? 9장, 9장 남준이네 나 6장이네 6장이라고요? 저 6장이에요 깜짝 놀랐어 나 아무 말 안 할게 왜냐면 내가 아까 내 다음에 이겼을 때도 아까 말 안 먹겠죠? 아니 근데 진전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말이 안 돼 내가 얘 얻는 거 두 장을 봤는데 그건 아니야 결정적인 증거가 맨 마지막에 내가 게임 이기는 걸 봤어 찌 찌 찌 무 무 무 무 오케이 자 여러분 세 번 속으실 겁니까? 지금 재윤 씨한테 다음 세 번은 안 되지 그렇지 지금 두 번 속았어요 여러분 미치겠다 진짜 자 여러분 근데 저희 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도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아까 안 쓰는 일도 있었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태형이도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얘기를 진짜 안 해요 아까 지는 걸 많이 봤어요 진짜 지는 걸 다 잃었다고 하겠죠 하여튼 다 잃어가지고 저 진짜 거기에 웃음 받아 다 됐죠 여긴 다 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이때까지 당신이 해온 행보를 보십시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남준이 형 아니면 얘예요 잠깐만 이거 1등을 2등 발칵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발칵대는 게 뭡니까? 발칵 뒤집으시겠어 발칵 발칵대는 거죠 1위가 1위가 1위를 알게 되면 탈칵 탈칵 뭐 합친 발칵 발칵입니까? 야 여기서 그럼 꼴등은 누굽니까? 지금 솔직히 나 4개 나 6개야 저도 6개 나도 6개야 저 5개 아 6개? 저 9개인데 앞으로 9개보다 많아야 돼 야 난 올 때 다 오픈했어요 더 이야비 맞자 진저도 없어 맞습니다 투표하자 투표하자 네 바로 사용하자 일단 투표를 합시다 자 각자 있을 거 아니야 나 이거 이건 모른다 이건 자 이건 투표 투표 정국 한표 정국 한표 정국 한표 야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난 아래 와 저라 보여 끝까지 아래 저라 보여 아래 남준아 형은 재협 썼다 어 재협 재협 형 한표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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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이 형 진영이 형 다 썼네 아래 오 이건 틀렸어 못가들어 와 아래미 형이 더럽다 와 너 몇 장인 남자 저 13장인 저 13장인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홉 장이라며 형 거짓말 안 돼요 그건 뭐라 했어요 나 아까는 진짜 4장이었어 자 근데 내가 봐봐 재협이 옆으로 나무가 넌다 형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거짓말을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확실합니다 그래 RM은 13장 대박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너 진짜 거짓말 잘 친다 호비 형 호비 형 저 아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소름 돋는데 호비 형 여기 막 소름 돋는다 진짜 와 진영 설마 왜 왜 왜 왜 나야 제이호 내가 말해봐 11장 와 이 형 진짜 11장이라면서요 와 제이호 야 이상이구나 6장이라네 아니 형 11장밖에 안 돼요? 응급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 자 모른다 이제 봐봐 이제 김태형 봐라 나 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크게 돼 봐봐 표정 봐 자 이 셋 중에 크게 데인다 진짜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휴가 10장 10장 야 형 진짜 야 야 왜 왜 왜 형 그냥 연기하자 이제 일단 스카이 팀 봐라 자 자 여기서 1등 태형이다 자 전국 태형일 거 같아 10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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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건 아니냐 야 이건 야 야 진짜 역시 연막 작전이었어 야 이거 나왔어 우산 참 참 참 오케이 칩축 묵 오케이 농농농농탕 딸기 정제학 법칙 빠이빠이 묵 오케이 다 떴다 갔어 15 야 이거 1등이 아니야? 야 근데 1등은 얘인 거 같아 아니에요 나 진짜 14장이에요 자 김태형 16장 봅니다 뭐? 나 14장이에요 자 저 형 4장이에요? 16장이에요 우와 우와 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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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했잖아 연막 작전이라고 여러분 푸름 돋는 거 와 16장? 지민 18 18 18 18 18 18 18 18 야 미쳤다 와 대박 진짜? 써봐 야 여덟 18장 먹고 여기 와서 쉬고 있었네 형 잠깐만 나 잘못한 거야 아 까비 이거 반전 영화 아니야? 오늘의 반전은 진영 아니야 진영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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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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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야 진영 야 나 진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야 나도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진짜로 나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아 자낫 같다 했는데 야 야 야 야 야 진짜 야 나 뒤를 보면서 얼마나 옥션인지 아냐? 근데 형을 나보면서 얼마나 웃겼어? 자 일단 봐주십사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상처는 이 주말이고 자 이번 달방은 진짜 나는 너네들한테 아주 우성물을 느꼈다 아 형 많지 않아요 다들 내 머리 꼭대기에 있네 난 내가 물이 알고 있었어 다들 지금 달려나방서 몇 십 번 해보셨지만 다들 머리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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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연기가 우리 진영 진영 마지막으로 엔진 엔진 와 진영 대단하다 정말 모두가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 석재인 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네 모두가 속고 속이는 이 007 게임 저희 팀워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앞으로 이런 상품을 주는 달려라 방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힘입사 달려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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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